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쉬운 문제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한 변은 6이에요 여기 반원, 여기 반원이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4분의 1짜리 원 이때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좀 간단하지 않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모양들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 모양은 간단하죠? 거기에서 이것을 빼는 거예요 여기는 반지름 6인 원의 4분의 1 그러니까 36파이를 4로 나누면 9파이 이것은 여기 정사각형의 반이죠 그러니까 36의 반 18 정답은 9파이 빼기 18 끝! 오늘의 핵심은 항상 쉽고 간단한 것들로 분해하는 방법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이런 지오메트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엘지부라에서도 똑같아요 99를 보면 100배기 1로 즉시 생각해야 해요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하니까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